안녕하세요 뭔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그럼 이 노래는 안되지 못했죠? 시청자 여러분이 watching 여러분이 보고싶어 이게 이런 사람의 birthday 그리고 이게... 내 생일이 첫 번째,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생일을 축하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말... 일단 정말 생일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에게 일단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정말 이번 생일에 나 뭔가 좀 되게 특별했어요, 얘기해 줄까요? 잠시만, 한 번 갔다 올게요 그래서, 이 생일의 생일은 정말 정말 특별했어요, 특별히 특별했어요 그리고, 이 생일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여기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이거 한국어로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차에서 밖을 봤는데 달이 너무 비쳐... 엄청 예쁜 거예요 그 달이 보니까 완전 그냥 거의 뭐 거의 아까 슈퍼문? 그 외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새벽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무튼 좀 어제 밤에 좀 그랬고 그거에 난 약간 좀 봐야겠다 해가지고 괜히 사진 좀 찍다가 네, 퇴근했죠 근데 약간 되게 이제 정말 24년 동안 살아온 나를 그냥 약간 이 세상이 나를 24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 죄송해요, 나 뭔가... 아무튼 그냥 어제 좀 감성적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24년 동안을 살아왔고 이 세상도 나를... 맞아요 아, 우리 매니저 형이 또 어제 슈퍼문이 맞았다고 사실 나 안 그래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뭔가 슈퍼문, 블루문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약간 와, 역시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이렇게... 이게... 내가 내가 행복한 생일을 너무 원하는 것 같고 오버한 건 알겠는데 아무튼 어제 좀 감성적이었고, 그 시작으로 되게... 사실 어제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을... 쉽게 바로 못 자는 거예요 약간 나름 좀 행복해가지고 근데... 결국엔 잤는데 오늘 근데 또 사실 촬영이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촬영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You don't know Well, like, I don't know what's like... What's different I'm just fixing my hair, you know? 근데 뭔가... I had a... I had an interesting... filming today And, uh... The members that I filmed today's video with You know, they bought me cakes, like 오늘... 도요이 형도 있었어 아, 이게 뭘 어떻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좀 스포를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오늘 런쥔이랑, 막, 제노랑, 철로도 막 그, 케이크 해주고, 막 그냥 귀여워 터졌고 그리고 또 막, 도영 형이랑, 막 형들이 막 케이크도 또 뭐, 당근 케이크도 해서 너무 귀여웠고 그리고 막 아, 그 얘기를 좀 시작해, 이제 멤버들의 얘기를 좀 해야겠다 사실 너무 내 얘기만 했네 우선 어... 일단 뭐, 뭐 아, 일단 케이크 종류예요? 저는 사실 케이크는 그렇게 엄청 단 케이크는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뭐, 당근 케이크 사실 좋아하고 근데 오늘 또 드림애들이 해준 케이크는 약간 수박 케이크였어요 진짜 말 그대로 수박 케이크 아무튼 오늘 진짜 나 그리고 선물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멤버들한테 24년이 24년이예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첫 번째는 나한테 제일 먼저 생일 선물을 준 멤버는 미스터 티와이 트랙 뭐 뭐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되게 막 연습실에 우리 막 있었는데 갑자기 동영이 형이 막 장난쳐서 태용이 형한테 막 아, 뭐 하다가 뭐 태용이 형이 알고 보니 내 생일 선물을 이미 갖고 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한 생일 딱 전날인가 뭐 그랬는데 전, 전날인가? 근데 거기서 형이 갑자기 안 그래도 막 그 생일 선물 갖고 왔다고 해서 딱 딱 던져주고 내가 딱 푹! 딱 잡고 딱 푹! 하고 딱 푹! 그 전날부터 형 내일 나 생일 선물 갖고 올 테니까 챙겨가 막 이렇게 딱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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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선물을 받을 수 있겠지? 내일은 선물을 받을 수 있겠지? 응, 준비가 됐지? 아, 네, 내가 안 받을 수 없지? 내가 안 받을 수 없지? 그리고 다음 날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공간을 공부하는 곳에 손에 손에 맞게 받을 수 없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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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 느낌은? 네, 형 그리고 저한테 좀 벗고 그거로 제가 드릴게요 사실 태용이 형의 선물은 이런 것 같다는 것 응 정말 중요한 것들 제이홍이 이후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재현이. 재현이 형이 내가... 아직 안 열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퇴근하려고 이제... 회사에서 우리 엘리베이터인가? 김치찌개 먹으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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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아무튼 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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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재현 형 재현 형이 받았을 때 에게 아직 nicht opened yet 이제 Mono을 Qing 쉬던 오 Grandma You know that puma flower picture that i uploaded like at 12 o'clock last night That was taken by 도영 right before we were about to leave and then and then came 재현 주문하게 구입을 때 옷을 입고 맥주 생일이라니 그냥 깜짝 놀란... 오히려 제일 깜짝 놀란... 선물이었어요 사실 재현 형한테는 아예 거의 뭐 사달라는 장난도 못 쳤고 재민이나 태용이 형 같은 경우엔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막 어느 정도 좀 아마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막 아니 근데 나 진짜 뭐 안 했는데 막 이런 걸 했는데? 재현이 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형이 그냥 먼저 그냥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놀랐던 거 같아요 그래서 되게 철 씨 진짜 고마웠죠 근데 뭔가 아무튼 그런 것들이 또 있는데 또 뭐 있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촬영장에서 런쥔이한테도 생일 선물 엄청 좋은 것도 받고 제노도 너무 뭐 아직 안 열어봤지만 근데 너무 그냥 귀엽고 그냥 확실히 나 오늘 뭘 느꼈냐면 어제도 뭘 느꼈냐면 되게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많은 팀을 해가지고 걱정도 많이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는데 근데 이게 이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멤버들을 보면서 또 힘을 내면서 하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그래서 그런 밤을 어제 딱 온 딱 어제 밤에 되게 너희들 제가 항상 다들 인기가 다가가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저녁에 너무 감사드렸다 제 감정에 들었을 때 특히 저의 멤버들에 대해 그리고 저의 멤버들에 대해 너무 행복해 그리고 또 뭐지? 아, 이 얘기를 해야겠다 정우 정우 1시 11분에 전화한 콘텐츠 1일이었어요 저는 like 요! 아직 생일이래요! 제 우선이 저는 한 명 이 멤버와 첫 번째로 불러요 이 부모님은 아직도 신뢰죠 제 우선이 그거는 우리 첫 번째로 불러요 그리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난 다음 정우가 되게 그 사진도 있는데 왜냐면 걔가 페이스타임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찍었는데 그것도 올리고 싶다 아무튼 뭔가 멤버들도 많지만 또 각자 되게 거리가 있는 뭐 1, 2, 7 할 때는 드림도 많이 못 보고 드림 할 때는 1, 2, 7 많이 못 보는 걸 불구하고도 그리고 제 생일을 위해 이렇게 여기저기서 다 엄청 그냥 축하해줘서 솔직히 좀 감동이고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얘기할 거 너무 많은데 아무튼 뭐 그래도 대충 좀 꽤 다 얘기한 거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24살이 된 게 좀 되게 기분 좋게 나이를 먹은 느낌이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막 엄마도 보내준 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본 것도 있는데 되게 막 이게 꼭 그리고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되게 거대하게 또 제 생일을 축하해준 정말 대단한 시즈니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프들 되게 약간 나 오늘 제 친구 중에 연락 온 게 있는데 길거리에 길거리에 이렇게 크게 간판되어 있는 제 생일 축하 그런 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크게 생일 축하받는 느낌이 어때? 근데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순간 저도 아까 오 약간 너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 하면서 근데 사실 그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내가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내가 진짜 다 느끼면서 실감은 못 하는 거 같은데 나도 되게 약간 약간 판타지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암튼 그걸 매년 이뤄내고 만들어주는 우리 너무나도 소중한 시즈니와 마프들에게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약간 좋은 사람은 사실 되게 좋은 사람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젠 암튼 나 오늘 너무 되게 I don't know what I'm saying But everything that's coming out of my mouth right now and that came out of my mouth was genuine And yeah but anyways uh 또 무슨 얘기하지? 암튼 그냥 How was your day, guys? 아 그러고 다치죠? Like, today I'm Oh, I felt very very happy today I don't know It's not even over yet And it's like I don't know I just felt very thankful I was very thankful to God I was very thankful for my parents And like To like Everyone that I know And you know I wanted to express that To you guys 정말 Thank you for wishing me Happy birthday All of you guys And just Oh, I'm really I'll be better than I was last year towards you guys And just And always And all aspects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대해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나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어린이들 죄송해요 사람들이 바라본 난 누구냐 후 마 후 배 다른 밤 같은 날 매일 Alright, I'm going to end this live with hearts Um, whoa No, that is not what I was Alright, guys Um,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or every one of you guys that wished me a happy birthday today And really, you know, shared that energy to your friends and peers And just, like, to the people who you talk with about me And just, like, spreading and radiating that energy, like, all over the world You know, it's very magical in a way And, um, I know it's just, it's limited of what I can see and really witness But still, I know that stuff like that is happening And it really did happen today All for just my birthday And it's an honor, thank you just for being the people who support me And, um, it really makes, it really makes me more humble, I guess Thank you so much And, uh, I want to say thank you to my members I want to say thank you to everyone I know And just everyone who thought of me today And really wished me a happy birthday I want to say Thank you one last ti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We're also grateful to the Mark 제가 Yeah Hearts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I'm holding my phone between my My legs Yes I'm 10 Thank you Mark Lee 24 years old Let's go 감사합니다 I'll see you guys Again I don't know how to end this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즈니, 막플 감사합니다 You guys are the best I'll see you guys Yeah 갈게요, 좀 아쉽긴 하다, 그쵸? 뭔가 얼굴 잘 보이게 끝내고 싶다 어, 오케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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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나, 나 아, 나, 나, 나 Alright, I feel powerful here Alright, 가보겠습니다 Peace I'm 24 I'm 24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갈게요 감사합니다 Bye bye 진짜 갈게요 진짜 갈게요 Run I'm 24 I'm 24 смотр You have Queen